아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저는 N팀의 멍뭉이 마키입니다 저는 4개국어 할 수 있는 멀티링골입니다 제 재미는 숙소를 청소하는 건데요 제가 원래 청소를 잘하는 편이라서 팀 안에서도 청소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장점은 예쁜 목소리, 솔직함, 그리고 보조개입니다 그럼 보조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새 옷을 입고 거울 색깔을 찍을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울 색깔을 찍을듯이 해보겠습니다 저스틴 비버 선배님은 저스틴 비버 선배님은 저스틴 비버 선배님은 뭔가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 가장 엔하이픈 선배님입니다 제가 아이랜드를 보면서 꿈을 꿨기 때문에 엔하이픈 선배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후마 형입니다 후마 형은 엄청 빨리 많이 먹어요 같은 식사를 시켜도 저 가장 탁기라고 생각합니다 탁기는 뭔가 그냥 옆에 앉아있어도 저를 웃게 해가지고 너무 웃기고 뭔가 저는 조형으로 대원하고 거울을 보고 야 왜 나 왜 이렇게 멋있냐 이렇게 큰 소리로 엔팀 멤버가 있는 단독방에 어 점심 오늘 뭐 먹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해준 모모인데 예를 들어서 엔오디션은 나를 여기에 있게 해준 오디션입니다 아우 부끄럽다 센터뷰 코리안 버전인데 이 노래 2절 삽입 때 제가 에듀릭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꼭 지켜봐주세요 어떤 여행이어도 좋아 내 가슴이 외치는 이유 이번 한국 활동에서 많은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멤버들 다 같이 번지점핑을 하고 싶습니다 멤버들은 뭔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예요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제가 멍멍이라고 했으니까 왕왕 이렇게 할게요 아키씨가 제일 많이 장난기가 많다고 찍어주셨는데 아키씨가 제일 많이 뭐 짐작하는 생각하세요? 근데 장난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성격이 완전 E 이어가지고 뭔가 줄 알 자막 와 퉈 퉈 퉈